다이올렛 노래 진짜 좋지 않아요? 제 노래가 안 좋네 원래 다이올렛에 여기가 그 진호 형이랑 후유 형 파트였대요 그래서 둘 다 되게 열심히 녹음했는데 음원 나오니까 고인들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키노한테 물어보니까 키노가 그냥 제 목소리로 했어요 그리고 아니 저는 원래 제 파트였는데 녹음하다가 키노 가는 게 멋있을 것 같아서 양보했어요 진호 형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호 형은 되게 열심히 녹음했는데 나중에 노래 나온 걸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원이도 그 꽃이 찬다 한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원래 신원이가 녹음해서 신원이 파트인 줄 알았는데 노래 나오니까 키노 파트가 되었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쉽지 않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